코블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수랑 꼬마김밥 먹방을 준비했습니다 이 잔치국수랑 비빔국수 그리고 꼬마김밥 위에는 셰프예찬의 수제청약 맵자리 고명을 올려봤고요 여기에 총각김치랑 배추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이보스티도 같이 먹어볼게요 이 수제청약 맵자리를 여기에다가 막 올려놨는데 냄새가 고소한 멸치 냄새가 엄청나요 대박 그럼 얼른 먹어보겠습니다 시원한 루이보스부터 마셔볼게요 먼저 이 비빔국수부터 계란 먹어볼게요 저는 그치에 따라 여기가 나의 이것을 소개하세요 마지막으로 고소해서 고소한 맛이에요 오늘은 이번에는 갤럭시 промah이 수락이 나요 저는 간식을 다 먹기 전에 irresponsible 장안에 넣어서 날iao지에 입은 수제 긴ها이Book의 일부가 diameter 저는 만족스레인데 야외에서ğini 비하면 더imal 매우 위의 요리하는 루이보스나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이번에는 잔치 이번에는 잔치 아, 왕국이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땡겹살 먹으면 맛있다 맛있어 이게 다 먹었잖아 매운 것 같다 맛있다 맥주들을 갖고 정말 맛있어요 정말 고소한 맛이에요 조금 더 고소한 맛 마요네즈 랩 랩 어디든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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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면이 정말 맛있어 그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리고 매우 고소한 맛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 다음에 더 맛있게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